아리미 놀이터 안녕하세요 아리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브룰스타즈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업데이트하고 나서 음악이랑 배경이 좀 바뀌었네요 제가 자주하는 발리로 게임을 해볼게요 참고로 저는 왕왕왕초보입니다 그럼 고고! 오! 상대편에도 발리가 있네 보석을 10개 모아서 퐁 퐁 어 어이 쟤 쟤 발리 발리 잡자 어 안돼 어 한대 맞았다 아우 아우 아파 아 안되겠는데 이번판 어 종이 흑 아 솜 잼 아 봄봐 아 아 염 염 앗 어 염 염 염 염 도망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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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저렇게 뺏어먹었어요 이쪽에 있어야겠다, 이쪽에 달리 있어야겠다 도망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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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은 줄 알았어 숨은 줄 알았어 앞에 가지 말자 괜히 나섰다가 죽으면 이기지도 못하고 알짱거리지 말고 숨어 있어야겠어요 이겼다! 힘들었어 제가 보석을 먹어서 그런가? 아무도 힘들게 이겼어요 한 번 더 하기 오! 한다! 보석 10개를 모아서 승리하자 어? 우리 팀에 1번 분이 계시네 오! 오! 친구들은 무슨 캐릭을 많이 하나요? 오! 안 나는데 가까이 가야지 얍! 얍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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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! 저기! 오! 내가 한.. 한국만 보고 있어가지고 쟤 오고 있는지도 몰랐네 몸 때리고 있었네 헐 아우! 아! 피비물! 피비물! 먹었다! 내가 먹었어! 오! 1 오므뽕 아! 어! 못가겠어 앞에 갔다가 죽을까봐 어! 어! 오! 잘한다 우리 팀 잘한다 오! 오! 아! 도망가자 도망가야 돼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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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. 저분이 잘하셨다.. 마지막 고고! 가자! 보석 10개 모아서 오! 레온? 제 이름.. 레온 맞아요? 오오오.. 가까이 붙지마! 가까이 붙지마.. 댓냈냈냈냈냈냈냈냈냈냈냈냈 dere ten 잘한다? 으깨! 여기다! 광고 바쁘지.. 뭐야? 아.. 짜자니 뽕! 뽕! 여기 숨어있는거 아니야? 맞지? 어 안돼 안돼 추울 것 같은데 추울 것 같은데 가자 가자 보석 5개 먹고 죽으면 아까우니까 아 피 좀 채우고 여기서 괜히 나대다가 죽으면 아까우니까요 아 간 떨린다 쟤네 왜 이렇게 밑으로 많이 내려왔어 왜 이렇게 오 우리 팀 카운트 빰빰빰빰 짙다 짙다 이렇게 짙겠어 아 이겼다 힘들었다 우리 팀이 잘하네요 아무튼 승리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요? 어 오늘도 너무 힘들었다 친구들은 무슨 캐릭터를 제일 많이 하나요? 저는 주로 발리를 많이 한답니다 그럼 안녕 안녕 빠빠이 힛